파주 갑니다 오늘 파주를 놀러 가기로 했어요 모플러로 주황색깔이랑 창목색깔 이렇게 되어있는 모플러로 안에 베이지 색깔 보이네 니트랑 골덴 반바지에 란스타킹이 너무 길어서 조금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렇게 한번 쓸립니다 그리고 검정 코트 입어줬어요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차를 타고 다니긴 하지만 롱한 검정 코트 나가보겠습니다 지금은 해외 지야도 찾아먹고 있습니다 지야도 찾아먹고 있습니다 차를 밀려놓았구만 그게 없어 파주 갑니다 아 이거 빼야겠다 핸드폰으로 뜨거워 뜨거워 엉덩이 녹는다 녹아 다가가 좋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 선교 그런데 애가 이거 버리지 않아서 좀 해준다 아티스트 도시기를 갈까? 뭐라고? 오박이 내가 말한다는 제 차지야 제 차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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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헬스 여기 이erk 신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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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신다 다시 한 번 오십시오 너무 앞인가? 한 번 오십시오 한 번 오십시오 한 번 오십시오 상태가 오늘따라 되게 차분한다 한 번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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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완전 바삭해 뜨거워 맛있다 뭔가 새우랑 버섯이 주로 맛있어 버섯이 좀 맛있어 6시 26분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오 좋다 새들 두 번 하려는가 봐 새우랑 버섯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